가 창출될 거라는 정말 반가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산업을 통해 변화될 우리의 미래 일자리 대책 향후 발전 방향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산업인력과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산업부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셨군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 하신 건가요? 새 정부 들어서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하셨는데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회의에는 신산업에 직접 종사하고 계시는 사업 대표님들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교육하신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될 것일까 하는 전망하고 그런 신산업을 하는데 애로나 장애 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무려 일자리가 38만 개나 창출된다니까 시청자분들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2025년까지 신산업 비중이 2배 확대될 전망인데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조업 일자리가 한 449만 개인데 2025년까지 한 60만 개가 늘어납니다. 그중에 이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약 3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그 신산업의 일자리들도 상당히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전문인력 위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엇보다 이게 또 양질의 일자리니까 또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지 창출될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업계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신산업 분야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이걸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규제들이 장애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 지원, 그 다음에 이걸 담당할 인재 양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리고 지원, 인센티브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인 신산업 정책을 보면 우선 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진행될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의 규제라는 게 기존에 있는 산업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나가게 돼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규제에 대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금지하거나 보완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신산업에 관해서 규제에 대한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에 한 271개 규제 중에서 한 94%인 255개가 단계적으로 좀 개선이 되겠다 하는 방안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 허용 후 보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혁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도 우리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자본, 외국인 기술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투자 환경도 개방적으로 많이 여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가 2년 연속 200억 볼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어서 투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데 또 양질의 일자리를 하려면 저희가 부족한 기술 분야, 특히 12대 신산업 분야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 적극적으로 투자해 준다고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액 가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어찌될까 우리가 신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꾸준히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온 것들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지원 중요한데 이게 정부 주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민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뿐만 아니고 정부는 시장이나 민간이나 이게 작동이 안 될 때 나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R&D 분야에서도 좀 미래 불확실성이 있다든가 위험이 커서 민간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 원천 분야라든가 좀 선도 분야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R&D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 기업들도 그동안에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폐쇄형 R&D보다는 공동개발이라든지 M&A라든지 라이센싱하는 그런 개방형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 그냥 벤처기업이더라도 기술력이 좋으면 이렇게 같이 M&A를 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12대 신산업 분야는 소위 말해서 신기술의 집합체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우수 인력들이지 않겠습니까? 핵심 인력 유치 방안, 교육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인력 양성 부분하고 유치 방안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양성하는 부분에서는 범용 기술을 가지고는 우리가 해외 선진국들하고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첨단 어떤 제품을 설계, 기획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인력이 저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전문 인력을 산업계하고 학계가 또 연구계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개발 인력을 좀 대폭 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앞서 미래 인력에 대한 전망에서도 산업 기술 인력, 고급 인력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고요. 앞서 외국인 투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수 인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쟁탈 일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해외 우수 인재를 좀 끌어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경력 단절, 이공계 여성 인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하는 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이런 데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신산업들이 등장을 하면 어찌됐건 기존 제조업 중에서는 좀 이렇게 사양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 재편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력 간 유연한 이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올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 3만 명 정도의 인력이 조선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지난 한 경제개발 시기에 갖추고 있던 노하우나 이런 걸 사장시키지 않고 유사 분야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정부에서도 했었고요. 그 사례와 같이 기존 분야에서 유사 분야로 전직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킬, 스킬을 다른 분야로 좀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다음에 또 좀 기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활용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육성을 하실 텐데 또 하나는 이제 실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도 지금 한창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공투자,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증 사업이나 산업이 초창기에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좀 사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증 사업이나 시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산업으로서는 특히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들,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새로운 폭력이라든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분야에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데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자리위원회 중심으로 향후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향후 계획,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아주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가장 관심이 많고 일자리위원회가 이미 출범을 나름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팅을 한 상태고요. 이제 아마 인력이 보강이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저희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각 산업 부분의 일자리 애로사항이 뭐고 앞으로 새로운 수요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새 정부에서 일자리가 좀 창출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아주 중점을 두고 일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들이 이제 새 정부의 기대 많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기대가 많은데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도 우리가 좀 길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삼 산업인력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